아하 그러면 뭐 앞으로도 조금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일단 우리 7월 8월 여름휴가가죠 네 9월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는 좀 조용하게 전통적인 비수기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4분기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금리라든지 전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좀 온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좀 뜨거울 것 같고요 집값이 좀 많이 하락했던 세종이나 송도나 동탄 또 삼성 반도체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런 호재에 있는 지역들 위주로는 좀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분양 물량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좀 약부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인프라 좋고 주변에 호재에 있는 인기 있는 곳은 하반기에도 인기가 있겠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심물하다 지금 분위기가 묻지마 투자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이 적거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들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국지적 지역 위주로만 좀 강부합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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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